안녕하세요. 리뷰온 김세희입니다. 프리미엄 공유기의 절대강자 넷기어는 작년 엔트리 유저를 위한 가성비 좋은 듀얼 밴드 11AC 보급형 공유기 R6080을 출시하면서 국내 공유기 시장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킨 후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2018년형 신모델 R6350, R6850 두 종을 출시했습니다. 역시 부담없는 경제적인 가격에 넷기어 고유의 고성능, 고기능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넷기어 보급형 공유기 R6350, R6850은 802.11ac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여기에 2.4기가 헤르츠 및 5기가 헤르츠 동시 듀얼 밴드를 지원하여 기기간 무선 간섭을 줄이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무선 장치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스트리밍 및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죠. 또한 최신 무선 규격 11AC 웨이브2 기술이 적용되어 5기가 헤르츠 대역에서 4x4 쿼드 스트림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 기가비트 인터넷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C1750 R6350은 2.4기가 헤르츠 대역에서는 300, 5기가 헤르츠에서는 1450Mbps의 최대 속도를 AC2000 R6850은 2.4기가 헤르츠 대역에서는 300, 5기가 헤르츠에서는 1733Mbps의 최대 속도를 보여줍니다. 넷기어 공유기 R6350과 R6850은 초고속 네트워킹을 위한 하드웨어 설계로 각각 880MHz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유선 및 무선 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고용량의 128MB RAM 및 128MB 플래시를 탑재하여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계의 고출력 외장 안테나를 탑재한 R6350과 R6850은 기존 SU 마이모 공유기들이 한 번에 하나의 장치와 통신하는 반면 앱류 마이모를 지원하여 동시에 여러 장치에게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 끊김없는 4K 스트리밍과 온라인 게임을 동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넷기어 프리미엄 공유기에서 지원되는 빔포밍 플러스 기술이 적용되어 무선 범위를 확장하여 무선 음영 지역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무선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고급 QoS 기술이 탑재되어 서비스 컨텐츠 트래픽별, 장치별 우선처리 순위 적용으로 끊김없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넷기어 R6350과 R6850의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로 고급스러움까지 더하고 있죠. 특히 공기순환 구조의 저발열 설계로 공유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도록 하여 디자인과 안정성 모두를 충족시킵니다. 후면에는 4개의 이더넷 램 포트를 배치하여 유선 장치들의 인터넷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함께 제공되는 USB 2.0 포트를 통해 간이 나스 기능, FTP 서버 운영, DLNA 미디어 서버, 윈도우 PC 백업 및 무선 프린팅을 지원합니다. 나이트워크 앱을 사용하면 PC 없이도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하여 초기 설치, 장치 제어 및 모니터링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넷기어 R6350과 R6850의 에어타임 페어니스 기능은 느린 구형의 11N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로 인해 빠른 11HC 와이파이 클라이언트의 성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 각 와이파이 장치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향상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VPN 서버 기능을 지원하여 원격지에서 라우터 내부 네트워크로의 보안 접속이 가능하며 노 IP 기반의 무료 DDNS 주소인 mynetgear.com 도메인을 제공하여 유동 IP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도메인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방문자가 기본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분리된 게스트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기어 보급형 공유기 R6350, R6850은 디자인과 안정적인 사용성, 그리고 성능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2018년형 스마트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성능 좋은 무선기기의 완벽한 대응과 가정의 기가비트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죠.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온라인 환경에 앞서가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으로 보다 나은 스마트 네트워크 환경에 책임집니다. 리뷰온 김세희입니다.